오늘은 진간장을 한번 사보려구요. 네, 신세계에요. 네. 씨간장 사러 왔다가, 어머 여기 햇살당은 진간장도 있네요. 그래서 진간장도 하나 사고, 국간장도 하나 사고. 또, 씨간장도 하나 사고. 요즘에 영웅이가 잘 먹는다네, 씨간장. 오, 진간장. 음, 씨간장. 전 진간장은 안 먹어봐서, 진간장도 하나 사려구요. 조림간장도 있다. 오, 오늘은 어쨌든 씨간장하고 진간장하고 골랐습니다. 안 먹어본 거 한번 먹어볼게요. 네. 우리 시어로, 은행. 은행, 은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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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